이번 강좌에서는 ITQ 엑셀의 제1작업 데이터표 작성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환경설정을 완벽하게 해서 내려놓으셨잖아요. 시험지를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바로 데이터표 작성하기가 되겠습니다. 데이터표 작성하기는 표조건 들어가기 전까지를 출력 형태만 보면서 작업하는 걸 말하는데요. 데이터표 작성하기의 순서는 저희 교재 5페이지 보시면 1번부터 쭉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를 파악하신 다음에 입력하고요. 입력한 다음엔 데이터를 모두 보이게 만들어 주셔야겠죠. 모두 보이게 하신 다음엔 셀 병합, 셀 병합 다음엔 테두리 1, 2, 3 대각선 그리기까지 하시게 되면 데이터표 작성하기가 모두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작업의 데이터표는 아주 중요합니다. 2, 3, 4 작업에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배우시는 데이터표 작성하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성하셔서 틀리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 실제 데이터는 교재에 있는 9페이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파악부터 하실 건데요. 일단 한번 표를 보면서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페이지에 있는 표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데이터를 먼저 파악을 하신다라는 거는 여기 위에 있는 제목과 결제라는 다른 문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작업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주의해야 될 건 바로 이 표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인데코드는 보시니까 영어와 숫자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영어는 대문자로 되어 있네요. 그럼 캡슬락을 누르고 시작하신다라는 게 바로 데이터 파악해서 세팅해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주 상가는 문자 데이터가 되겠고요. 구분도 문자 데이터, 실평수는 숫자 데이터가 되겠죠. 월 임대료, 숫자 데이터, 입주일은 날짜 데이터, 계약기간은 숫자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보시고요. 숫자 데이터인 실평수와 월 임대료, 계약기간은 숫자만 입력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실평수와 계약기간 같은 경우는 천 단위가 넘지 않기 때문에 컴마가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월 임대료 같은 경우는 천 단위가 넘어서 컴마가 들어갔지만 저희는 실제로 컴마를 넣지 않고 숫자만 입력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는 연 4자리 빼기, 월 2자리 빼기, 1, 2자리로 정확하게 입력한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저희가 입력해야 되는 임대 코드부터 계약기간까지를 저희가 기본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 기본 데이터는 다른 문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임대 코드부터 계약기간까지는 절대 틀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시고요. 타이핑 속도가 느려요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있는 기본 데이터 입력하고 표 만들기까지 20분 이내에 작성을 해 주셔야 다른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B에 4부터 데이터를 입력을 하실 건데요. 저희는 블럭 지정 입력 방식을 이용해서 입력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목을 먼저 블럭을 주고 입력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역시 블럭을 주고 입력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1, 2, 3, 4는 함수를 이용해서 결과값을 구해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본 데이터 입력에서는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 대신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학원 월 임대료 평균이라든지 입주 상가의 수, 그 다음에 최대 계약기간, 임대 코드, 계약기간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래쪽에 있는 결과값을 구하는 병합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단, 임대 코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데이터는 저희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을 위해서 찾아내기 때문에 기본 데이터 입력할 때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재 9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보면서 하나하나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환경 설정에 9페이지에 있는 동영상 문제에 표를 입력을 하실 건데요. 일단 제목은 B의 4부터 J의 4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B의 4부터 J의 4까지 이렇게 블럭을 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잘 보실 수 있도록 저는 화면을 조금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잘 보이시죠? 자, 블럭 지정 입력 방식에서 좋은 거는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이렇게 블럭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마우스로 클릭을 한다든지 오른쪽 방향키를 누른다든지 탭을 눌러서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엔터만 입력해도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입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월 임대료라고 보이시는데요. 얘는 특이하게도 하나의 셀에 두 개의 데이터가 들어간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엔터를 치게 되면 월 임대료에서 단위원을 넣지 않고 다음 입주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셀에 두 개 이상의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에는 반드시 alt, 엔터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alt, 엔터는 하나의 셀에 두 개 이상 데이터가 입력된 경우에 사용되는 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 여러분들께서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블럭 지정 입력 방식에서 일반 엔터를 치게 되면 순방향으로 갑니다. 시프트 엔터를 치게 되면 역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 말은 내가 이쪽으로 진행하다가 이렇게 진행하다가 틀렸어요. 그래서 반대로 가야 될 경우에는 시프트 엔터를 치셔서 반대로 가주셔야지 마우스나 방향키를 이용하시게 되면 블럭이 해제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서 데이터 입력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원림대료 다음에는 alt, 엔터 하면 같은 셀에서 둘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입력하신 다음에는 그냥 엔터 보증금 단위 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alt, 엔터 그냥 엔터 자, 이렇게 제목을 모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데이터는 그냥 두시고 쭉 입력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 데이터 입력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b의 5부터 h의 12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b의 5를 클릭하시고요. 연결된 데이터는 쭈르르 시프트 자,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마지막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블럭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엔터를 치게 되면 이 엔터 안에서 데이터가 입력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어때요? 시험지만 보면서 엔터 치면서 입력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야 되니까 임대 코드에서 제가 미리 임대 코드에 영문이 대문자니까 캡슬락 누르고 시작하세요 라고 해서 우리 솜생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다 캡슬락이 눌러졌을 거예요. 천천히 정확하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분에서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엑셀에서는 연결되는 셀에서 시작 글자가 같으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자동 완성 기능이 있습니다. 학원, 음식점, 편의시설까지는 어때요? 반복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입력인데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음식점은 음만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한 글자만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자, 실평수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쭉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블럭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엔터를 치면 이 블럭 내에서만 이동이 되고요.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짤리는 데이터는 입력하는 과정에서는 그냥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합 데이터를 넣으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B, C, D 칸이 합쳐져서 학원 월 임대료 단위 원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시작 위치인 B의 13에다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1일 이후 입주한 입주상과 수도 마찬가지로 B의 14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끝났는데요. 저희가 환경 설정에서 전체 셀을 가운데 정렬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상관하지 않고 다음 볼까요? 최대 계약 기간은 보시면 G, H, I 셀이 병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일 밑에 있는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임대 코드 자, 그 옆에 있는 건 입력하지 않고요. 계약 기간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틀리지 않도록 입력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고 하나하나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표 데이터 작성하기에 두 번째가 바로 데이터 모두 보이게 되겠습니다. 병합된 데이터를 제외한 표 데이터를 기준으로 지금 B 칸은 다 잘 보이고 있으니까 그대로 넘어가면 되겠고요. C는 이렇게 잘려있기 때문에 C와 D 사이에서 좌우 화살표일 때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칸을 넓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칸을 넓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제가 보여드린 더블 클릭해서 넓히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수동으로 넓히는 방법인데요. 좌우 화살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내가 직접 칸의 너비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엑셀의 기본 칸의 너비는 한글은 네 글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글자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칸을 넓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분 괜찮고요. 실평수 괜찮고요. 월, 임대료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다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칸이 줄어듭니다. 칸이 줄어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이는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보이지 않는 칸만 늘려준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주일 날짜 데이터는 날짜 데이터의 속성상 칸의 너비가 날짜보다 좁으면 얘가 알아서 칸을 넓혀주기 때문에 항상 날짜가 들어가는 칸은 데이터가 오픈되어 있다고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 기간 괜찮고요. 여기도 늘려줘야 되니까 더블 클릭 얘는 지금 아래쪽에 알트 앤 터치인 데이터가 이렇게 잘려 있는데 더블 클릭이 안 먹혀요. 그러면 드래그 앤 드롭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 모두 보이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이 제목 두 줄로 4번 줄과 5번 줄 사이에서 마우스 포인트 이렇게 가지고 하시면 상하 화살표가 나올 때 역시 더블 클릭 자, 저희가 해야 되는 데이터 표 작성하기에 두번째 데이터 모두 보이게가 끝났습니다. 자, 데이터 모두 보이게가 끝나면 그 다음엔 셀 병합이 되겠는데요. 일단 병합된 셀은 여기에 첫번째 3개의 칸이 하나로 병합됐고요. 그 다음 두번째 여기가 병합됐고요. 그 다음에 2개의 줄이 병합됐고 최대의 계약기간 이 3개의 칸이 병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병합은 한 개씩 병합하셔서 요렇게 진행하셔도 되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서 그게 아니라 첫번째 병합 영역 블럭 주시고요. 띄엄띄엄 컨트롤 키를 누르고 두번째 병합 영역 그 다음 세번째 병합 영역 네번째 병합 영역을 각각 블럭을 주신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해서 한 번에 병합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병합이 된 다음에 데이터를 또 보는데 얘가 좀 너무 타이트합니다. 그럴 때는 이 데이터가 속해 있는 B, C, D에 있는 칸을 넓혀서 이렇게 데이터가 절대 잘리지 않도록 확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칸의 너비는 사실 넓게 준다고 해가지고 점수에 감점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 표 데이터 위쪽에 있는 제목 도형과 결제란이 들어가는 거 그 기준이 표를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너무 표에 칸이 넓었을 경우에는 제목 도형의 너비가 너무 넓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 위주로 넓혀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 병합 데이터에 따라서 약간씩 조절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셀 병합이 끝나면 테두리 1, 2, 3 대각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테두리 1은 모든 테두리 테두리 2는 굵은 바깥쪽 테두리 테두리 3는 내용만 굵은 바깥쪽 테두리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 블럭 주시고요. 저희 글꼴에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있습니다. 글꼴에 테두리 눌러서 자 첫 번째는 모든 테두리 주시는 겁니다. 자 모든 테두리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선이 들어갔는데 지금 블럭 상태라 잘 확인이 안 되죠. 바로 이어서 바깥쪽 굵은 테두리 이렇게 주시면 테두리 1, 2가 끝난 상태가 되겠고요. 3는 내용만 제목과 병합 데이터를 제외한 내용만 블럭을 주시고 여기 바깥쪽 굵은 테두리가 이미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눌러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표가 간단하게 완성! 어때요? 어렵지 않으시죠? 마지막이 바로 대각선 부분인데요. 대각선은 저희가 글꼴에 테두리를 눌러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각선이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어디로 가셔야 돼요? 다른 테두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테두리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대각선이 있고요. 왼쪽과 오른쪽 대각선을 각각 눌러서 이렇게 X자 모양의 대각선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여기까지가 바로 데이터 표 작성하기가 되겠는데요. 이 이상은 표 조건을 보지 않고서는 작성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색상도 저희 ITQ 시험지는 전부 흑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색인지 조건을 봐야 알고요. 나머지 역시 조건을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시험지의 출력 형태만 보고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신 데이터 표 작성하기는 모든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데이터 중에서 백분율이 나왔어요. 백분율이 나왔을 경우에는 미리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인구, 비율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12%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하면 미리 데이터가 들어갈 부분을 블럭을 주고 표시 형식에 보시면 백분율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2, 13 이런 식으로 숫자만 입력해도 퍼센트가 붙기 때문에 데이터 입력하실 때 훨씬 편하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작업은 이렇게 제목을 모두 입력하시고요. 해당 제목의 데이터가 만약에 백분율이다. 그럼 백분율이 들어가야 되는 제목 하단에 블럭을 주고 백분율 설정 하신 다음에 데이터 입력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이렇게 데이터를 블럭을 주고 나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번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섬생 여러분들 시험지 받자마자 데이터 먼저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데이터는 문자, 숫자, 백분율이 있고요. 문자는 그대로 숫자는 숫자만 백분율은 미리 설정한 다음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는 수정하지 않고 블럭 지정 입력 방식으로 입력한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데이터가 잘려도 수정하지 않고 입력만 먼저 한다 어떤 방식으로? 블럭 지정 방식으로 중요한 내용이죠. 출력 형태를 참고하여 보이는 대로 조건 설정한다 보이는 대로 조건 설정하는 게 저희가 셀 병합이라든지 테두리 1, 2, 3, 대각선 같은 그런 조건을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동일한 표 형태가 출제되므로 기출문제 풀면서 연습하기 맞습니다. ITQ 엑셀은 거의 같은 표 형태가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문제 몇 번만 풀어보시게 되면 충분히 따라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저희가 제1작업 데이터 표 작성하기 배워보셨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만 잘 따라오시고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스스로 문제풀이 열심히 풀어보신다면 점수 어렵지 않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